ㄹㄹㅇ ㄹㄹㄹㅇ ㄹㄹㄹㅇㄹㅇㄹ 네 안녕하십니까? tbtistaTV와 함께여러 오기상자 오늘 첫번째 연기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4시간 넘게 한게 없네요. 한게 없어. 나는 지금 영상 올릴게 하나도 없어. 쭛됐다. 진짜. 와 열받아죽겠네. 아니 게임을 해도 진짜 운이 없게 말도안돼 연속해서 진짜 방풀같은 경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얘들아 할 말이 없어 테라전 갑니다 개떡같은 슈발 개떡같은 세상 개떡같은 개떡같은 슈발 개떡같은 상황 슈발 개떡같은 게임 세상 참 어려워요 살기 참 힘들어 대한민국이 특히 이런진 모르겠지만은 진짜 해조선이야 갑니다 가요 자 정차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경기고요 진짜 이거라도 이기고 자자 시발 자마 안오겠네 미치겠네 진짜 일단 죽죽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의 폭풍같은 소리 하지마요 존나 맞는다 자 죽죽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오 첫서치 좋아요 첫서치 같죠 상대방이 그죠 여기죠 첫서치 좋고요 첫서치 좋고 있고 안 맞고 있다 질러찌르기 할만하다 간다 초반부터 족칩시다 초반부터 족치고 질러찌르기 할만하거든 이거는 가깝고 첫서치 됐기 때문에 질러찌르기 할만해 그리고 가스 짓고 있고요 이러면은 질러찌르기 해서 사례바드 팩토리 타이밍이라도 조금이라도 늦춰주면은 무조건 알만합니다 무조건 알만하기 때문에 입구 이렇게 해주고요 자 탑라베님 별풍선 뵙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탑라베님 아이고 오셨는데 인사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라베님 아 프로 잡혔다 자 나쁘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거 사례바이 질러신 도착하거든요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 이걸로 깰 수 있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 존나 아깝다 시바 타이밍 보소 아 아 아 제발 잊고 막지마요 하지만 여기 길이 있죠 알고 있었지로 자 이제 올라옵니다 이거는 사리밍아 분명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토리 타이밍 한두번이나 늦춰주면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갑니다 나이스 이거는 올라가서 그냥 팩토리만 못 짓게 해주면 돼 팩토리만 자 그럼 드라군 뽑아내면서 운영 들어가면 돼요 드라군 사전거리 올라왔고 팩토리만 팍팍 쳐주면서 팩토리 못 짓게 그러면 드라군 타이밍에 사리밍이 할게 없어요 팩토리 이렇게 늦춰주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리밍아 SCB 동원해서 어떻게든 팩토리 짓겠다 말을 하는건데 중요한거는 사리밍아 배럭을 왜 들죠? 배럭 왜 들죠? 배럭 왜 들죠? 사리밍아 미쳤나 이거? 자 안녕 지나갑니다 때려줘 때려줘 그냥 때려줘 그냥 때려 이거 배럭 들었기 때문에 사리밍이 지금 말이 안나오거든요 게임 끝끝났네 게임 끝끝났네 아이고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잇 잇 잇고 그렇게 막는거 아니라는거 교훈 드렸습니다 사리밍아 네 다음 게임 준비하세요 네 자 팔러짓고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럭 못 짓게 주발 배럭 못 내리게 질러 3개 살아나봤네요 이거는 게임 끝났죠? 안나가십니까? 어 안나가요? 이거 안나가면 에잇 야 시발 멘탈 승리라도 한번 해보자 우르르르르르 멘탈 승리 멘탈 승리 사리밍 스피드 다 잡았고 드라구 나오면서 사리밍 펄쳐 잡았어요 두발 케이드 펄쳐 잡았구요 능개 뿔 잡았구요 안되려 질러다 야 나이스 나가야죠 사리밍 지쳐라 아 드디어 시발 멘탈 승리 한번 해본다 진짜 오늘 하루종일 졌는데 진짜 1게임 1게임 이긴다 에스비 다 담아야 정신을 차리겠네 친구야 나가세요 여기서 프로봄 뽑혀가지고 건물짓기 전에 나가 빨리 왜 안나가? 뭐야 왜 안나가 무섭게 뭐야 이사람 왜 안나가죠? 왜 안나가요 잠깐만 왜 안나가 오씨 뭐있어? 팩이라도 쓰냐? 있으라도 걸게 자 안나가십니까 왜 안나가 아니 진짜 왜 안나가요 잠깐만 무서운데 이쯤 되면은 아 진짜 이겼다 체력 1게이득 체력 1로 이겼다 체력 1은 안좋은다 체력 1은 이겼다 체력 1은 이겼다 왜 안나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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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안나가고 뻑이기는 슈가 드라그 막으면 니가 뭐 될줄 알았어? 가볍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